여러분, 호재 없는 단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은 분양가 상한제인데 주변보다 분양가가 높대요. 이런 단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GTX같이 교통선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처럼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살치 패널이고요. 이번 영상 주인공은 고덕 강일 제1풍경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살치 채널 박미희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세 가지 포인트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경제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역사처럼 반복이 된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같은 거 없었겠죠. 미연에다 방지를 했을 텐데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저희 영상도 꼭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답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영상 찍으려면 두 번, 세 번 가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집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가셔서 주변을 거닐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단지 이름은 고덕 강일 제1풍경채라는 곳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1건설이고요. 총 가구수는 780세대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101제곱미터 뭐가 있을까요? 추천물량이 있습니다. 50%는 추천물량이에요. 분양 시기는 2020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마 이때 할 것 같아요.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여기는 어디일까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서 서울이 2년 거주하신 분 50%, 그리고 인천 경기에도 50%를 할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3개 지구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여기 신발처럼 생긴 데가 1지구고요. 두 번째, 복주머니처럼 생긴 데가 2지구, 이렇게 길게 3지구입니다. 3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1지구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곳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오른편에 동그라미 2개, 여기 2개 블록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분양 일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지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1풍경채 말고는 민간 분양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행복주택하고 국민임대로 되어 있고요. 제로에너지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물량 변동이 있죠.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애 최초가 15%가 배정이 됩니다. 이거는 공고가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 조건이 완화가 돼요. 1지구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신발 모양 기억하시죠? 이렇게가 1지구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표시해야 되는 데가 여기가 이번 현장이에요. 5호선 상일동역은 도보로 15분 전으로 제가 저러 왔는데 이렇게 가면 15분 정도 걸리고요. 이쪽에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9호선 연장으로 역세권으로 편입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샘터공원역인데 여기 아마 역이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역하고 굉장히 가깝죠. 초역세권으로 편입이 될 거고요.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원도 인접하고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변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한강으로 갈 수 있는데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1시간이면 왕복하니까 운동코스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덕초등학교, 고덕중학교도 인접해 있어요. 여기가 초등학교, 여기가 중학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렸죠. 아쉬운 것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택지개발지구만큼이나 큰 면적이 차량사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차량사업소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이 운행을 마치고 나면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정비도 해야 되고 정차도 해야 되고 바로 그런 곳이 차량사업소입니다. 차량사업소가 문제가 뭐냐면 저녁 늦게까지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침에는 일찍도 차가 나옵니다. 소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살아보신 분만 알 수 있는데 은근히 분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분진에 예민하신 분은 여기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9호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5호선 생활권이에요. 9호선 개통은 2027년 샘터공원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세권 편입에 대한 기대가 많은 곳인데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10년입니다.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대박이라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지향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차량사업소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남는 땅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물류센터를 많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센터는 일단 트럭이 드나드는 곳이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막히는 곳인데 트럭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더 막힌다. 이런 것 때문에 주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분양 받으시면 출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5호선, 9호선 둘 다 살펴볼 거고요. 5호선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강남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만 40분 걸리고요.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역까지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걸리고요. 배차 간격, 러시아워 6분, 일반 시각은 12분입니다. 이것저것 고려하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신사 역시 두 번 갈아타고요. 이것저것 고려하면 1시간 20분 정도 예상합니다. 다음 광화문하고 여의도인데요. 둘 다 안 갈아타도 돼요. 하지만 역까지 거리 이런 것 저거 고려하면 광화문은 1시간 10분, 여의도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9호선도 살펴봐야겠죠. 9호선 역세권으로 편입이 되니까 9호선은 여의도하고 선정능 봉운사 여기 두 개가 메인이에요. 여의도는 당연히 아실 거고 선정능 봉운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삼성역하고 선능 사이 여기가 테헤란노거든요. 테헤란노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도보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도 다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직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9호선이 지나가게 되면 주요 업무지구 두 곳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비추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추천입니다. 여기는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9호선으로 편입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서울생활권이신 분들은 무조건 청약 넣으셔야겠죠.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 물량이 있으니까 가점이 낮은 분 분양가 상한제니까 예산이 맞는 분 모두 모두 추천을 드리고요. 비추천이신 분들은 소음, 분진 예민하신 분들은 만약에 실거주하시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비추천은 아시죠? 생활권 아닌데 우려하게 내진 마련 두 번째, 전세에 놓고 시세 차입 이런 분들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룰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차량 사업소 관련된 내용이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게 조심스러운데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들의 청약 예정지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저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새로운 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살치편을 박림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